웰프 유명한 사람이야. 이상화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야. 바꿔줘? 잠깐만. 자기야! 인사 좀 해줘. 안녕하세요 해줘. 안녕하세요. 이건 뭐 아무 여덕 소리 아니야? 그래! 이건 뭐 아무 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. 지오마 비호한 스킵입니다. 야 이 와중에 진짜 잘해. 야 누구야? 누가 있어 지구야? 저도 그냥 지금부터 한석규 하겠습니다. 너 그 형이 오달스 아니야? 형 한 번만 바꿔줘. 저는 그냥 하가리 싹치고 있어. 아니 형 한 번만 바꿔달라고. 잘 쓰용. 아이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. 영업용 오달스입니다. 왜 귀여워!